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하고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에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원주택 단지 건축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한번 상세하게 건축비용에 대해서 토지 비용 포함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삼은 위치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국도 2차선에 바로 인접해 있고 마산 시내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가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나가면 바로 남해안 바닷가가 있는 그런 마을이고 주위에는 거의 야산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일단 이 전원주택을 기준으로 제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건축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땅이죠. 땅이 필요하니까 이제 토지를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근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만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원주택지가 170평으로 다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당 100만원이니까 170평 하면 1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1억 7천이 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땅을 사는데 1억 7천만 드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또 부가적으로 많이 듭니다.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취득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게 토지 비용의 3.4%입니다. 그래서 1억 7천에 3.4% 해가지고 578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기 전에 청량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청량을 해야 경계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건축 설계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량 비용이 한번 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 인어가비 425만원 그 다음에 건축 인어가비 이것도 600만원 이것만 해도 돈 천만원 들죠. 인어가비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 집을 설계를 해야죠.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건축 설계비를 한 450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또 별도로 내야 됩니다. 이게 공시지가의 30%니까 여기 공시지가가 보니까 평당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75만원을 지자체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짓겠다 하는 그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공사비죠. 여기는 야산이 아니고 밭입니다. 원래 밭인데 밭은 토목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축대만 조금 쌓고 평탄화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평당 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70평 하면 8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수도를 끌어오는 비용이 한 천만원 정도 듭니다. 여기는 다행히 국도 옆이라서 전기 전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수도도 옥계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천만원 정도지 실제 만일에 동네하고 떨어진 아무 전기수도가 없는 데서 하려면 전기수도를 끌고 오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에 관련돼서 투입된 비용이 토지 구입비 1억 7천 포함해 가지고 2억 2천 278만원으로 총 합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땅에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죠. 땅 위에다가. 건축비용은 참 여러가지입니다. 평당 500만원부터 천만원 아니면 그 이상 진짜 뭐 이태리 대리석으로 인테리어를 화롭게 한다면은 뭐 1500만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600만원대 정도에서 전원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600 해가지고 서른평을 지으면은 1억 8천이죠. 거의 땅값이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면은 그 인부들 사고 나면은 보험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산재보험료가 한 2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대공사비라 해가지고 뭐냐면은 건물만 다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죠. 안에 이제 부엌에 싱크대도 넣어야 되고 붓박이장도 넣어야 되고 담장도 둘러야 되고 대문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나무도 몇 그릇 신고 짠디도 신고 조경도 조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짓고 나온 폐기물들도 돈 주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한 집을 지으면은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이제 지었으니까 건물에 대한 취득록세를 내야 됩니다. 아까 토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건물에 대한 겁니다. 이게 건축비의 2.8% 해가지고 서른평 하면 504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도 지금 29만원 나오고 농어촌특별세 해가지고 이것도 40만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등기비가 드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건축에서 집을 지었으니까 이걸 등기를 해야 되잖습니까. 내 명의로. 그래서 그게 396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건축비용은 2억 1,169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토지비용하고 건축비용하고를 합치면은 토탈 4억 3,447만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마다 틀리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특히 땅값은 어느 위치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공사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이게 비싸니 싸네 좀 이런 댓글은 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원주택 지을 때 단순 창고용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 저도 한 15년 전에 저희 고향에 벽돌로 해가지고 한 28평 단청주택을 지어봤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투입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0평, 건평 30평을 짓는데 옷결이 땅값 기준으로 해서 4억 3천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생활정보지에 보면은 매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물이 얼마냐 하면은 4억 2천입니다. 거의 제 계산행가하고 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주인이 직접 집을 이렇게 짓고 4억 3천에 내놨다는 이야기는 4억 2천에 내놨다는 이야기는 자기 공사비 그대로 그만큼 원가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손해보고 매물을 내놓은 건 아니고 자기가 투입된 비용을 매도가로 해가지고 지금 매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건비나 건축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저는 덜 들었다고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걸 이득을 보고 파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고 파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투입한 금액의 그 수준으로 지금 매물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 이번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외에 잡비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발전기 500만 원 내놔라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매물도 보면은 4억짜리도 있고 4억 2천도 있고 4억 5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집 내부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또 비용이 집집마다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을 삼고 이렇게 건축비용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산 옥계리 전원주택 이걸 표준지 삼아서 제가 가격 건축비용을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